안녕하세요. 저는 82년생 김지영의 프로듀서 모율병입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많이 참여주셨는데요. 저희가 또 고담하고자 저희 김도영. 큰 박수도 가져주세요. 안녕하세요. 82년생 김지영 연출한 김병영입니다.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계속해서 응원 부탁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정균입니다. 오늘 월요일 학생들 중인데요. 이 영화가 희망도 많고.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한테도 이 영화가 따뜻하고 좋은 영화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지영이 엄마 미술병인 김지영. 네. 이야 이렇게 속도장이 이렇게 가득 안절리신 건 전 처음 봤어요.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청소년라에서 만든 영화가 이 이야기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. 잘 보셨죠?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분의 남편이자 이분의 사회 역할을 맡았던 배우 봄입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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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뭐 결혼도 미혼이고 아직 아이도 안 키워봤지만 영화를 통해서 아마 여러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작품이었고요 제 필모그래피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어떤 공간이 생긴 것이 사람으로서 배우고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분이 좋습니다 영화 오늘 보시고 난 다음에 뭐 연인들도 모인 것 같고 부모님 모시고 웃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한데 영화 다 끝나고 저녁 드시면서 평소에 못했던 얘기 솔직하게 솔직한 이야기 이런저런 얘기를 어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신 것도 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그래도 영화는 즐거우셨고 좋았으니 주변 지인분들과 SNS 최대한 많은 분들도 볼 수 있게 같이 노력해 주셔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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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공 고교를 감사합니다.